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으로 방송 중입니다. 김광석 교수가 2019년 경제 전망, 2019년 경제 풍경제에 대한 주제를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이나 인사를 받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2019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2019년은 제가 그 주제를 결정점이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은 하강 국면이 확실시되는 시점, 확정되는 시점 해서 결정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청년분이 계신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부세요.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의 그 시작을 대상은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대상이 다 달라도 똑같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마침 지난주에 세계은행에서 저의 의견을 동조해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은행에서 이 보고서의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어두워지는 하늘로 2019년을 정의 내린 겁니다. 그런데 2019년은 어쨌든 경제가 점점점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점점점점 하강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도 자기가 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어떤 사업을 영위해도 다 잘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을 사도 다 돈을 법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역시 어떤 집을 사도 집값은 다 상승하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일 때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매우도 중요하겠다.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내가 도미노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이탈할지 그대로 있을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에 두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2019년의 모습을 결정점이다라고 정의를 또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랑 다 같이 2018년 한 해 이렇게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이제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반 정도 들으셨고 나는 왼쪽 길로 가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이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가봐야 되죠. 그런데 가보고 나서 이 길을 잘 선택했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늦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 끝에 뭐가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서는 2019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따라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2019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계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의 조상이죠 또 오히려 과거에는 상처나면 뭐 발라라 그랬죠? 상처나면 된장 발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슷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잘 살려면 뭐하라? 성실히 살아라. 잘 살려면 열심히 살아라. 부자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나는 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의 증가속도가 자산가치의 증가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특히 2019년 경제, 2020년 경제를 늘상 먼저 들여다보면서 살아야겠다. 먼저 2019년 경제, 2018년부터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2019년 경제 전망에는 이거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의 어떤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라는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11년부터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 A사 그리고 또 A사 그리고 M사 이런 주요 미국의 대기업들의 모습을 IT 대기업들의 모습과 중국의 IT 대기업들의 모습 T사, A사, B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이 비슷하게 추격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유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내주지 않아야겠다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부과한 품목들을 제가 다 나열해봤습니다. 나열한 이 모든 품목이 모든 품목이 다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이에요. 결국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중국한테 내주지 않겠다. 중국을 견제하겠다. 라는 컨셉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 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죠. 미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따라서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연준 의장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죠. 잠깐 말씀드려보면 금리의 정의를 잠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봐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떨어뜨려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들의 뭐가 늘어날까요? 투자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날까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요.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느는 거예요. 고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반만 일하시고 반은 일자리가 없었는데 나머지 반도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체의 평균적인 뭐가 늘어날까요?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고용은 소득을 중대시키고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소득이 늘었어요. 뭐하고 싶으세요? 소비하고 싶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소비마저 늘어나면 기업들 입장에서 더 뭐하고 싶어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그래서 다시 이게 투자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 고용 소득 소비 그리고 다시 투자 경제가 선순환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7년,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어때요? 파란색 바 그래프가 쭉 꺾이죠. 우리나라의 IMF 위기 때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때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인하하죠.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해요. 물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기준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거예요. 저금리를 유지한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통화량을 시중에 많이 푼다. 이것을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완화적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다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2017년에는 세 차례, 2018년에는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요. 이것을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봐 주십시오.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2015년 전까지는 완화적인 시대에 살다가 이제 우리는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따라해 봐 주십시오.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우리는 긴축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금리는 정의가 뭐라고 했죠? 돈의 가치.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경기 아까 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긴축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아까 하나하나 질문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여건 어렵다. 여전히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여전히 경기 부양이 필요하니까 저금리가 요구된다. 저금리가 요구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흥국입니다. 신흥국들은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흥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니까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브라질 해알화라든가 터키 리라화라든가 이런 수많은 신흥국 통화들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갈 때 이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다고 해서 신흥국에 투자했지만 거기서 벌어봐야 그 돈의 가치가 얼마 안 되니 그 신흥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뺍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 그게 우리나라의 1997, 2008년에 경험한 IMF 외환위기랑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주가 지수가 급락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흥국들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휘청휘청. 여기까지가 2019년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다음부터는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2019년 내내 따라올 그 중요한 이슈가 구조적 장기 침체가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물음표입니다. 제가 늘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는요. 예를 들어서 주택 분양 건수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보면 되냐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건축 건수를 보면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사람이 열이 많이 나고 땀이 삐질삐질 흘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있다가 감기가 걸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행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를 먼저 볼 수 있는 선행지표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100 이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동안에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지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경제지표가 있어요. 그것은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왜냐하면 경기 선행지표도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떨어지다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거의 정확히 6개월 후의 경제를 먼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 한 해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에 그걸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제란 수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경제란 그 다음 첫 번째 소비 더하기 그 다음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제가 이 공식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공식을 알고 계시면 경제를 보는 눈이 확 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책에다가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응급실에 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당신 이름 뭐해요? 하니까 아 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뭐해요? 그러면 경제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도하기 순수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까지 설명해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제의 규모는 경제의 규모는 그런 나머지 것들을 더한 것인데 경제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경제성장률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빵집을 비유할게요. 작년에는 빵집에 매출액이 1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빵집에 매출액이 105만원이에요. 몇 퍼센트 늘었죠? 5% 늘었어요. 그게 경제성장률입니다. 빵집의 매출액 100만원은 경제입니다. GDP. 그리고 그게 얼마나 늘었는지가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러면 빵집이 아니라 한국경제성장률이 뭔지 아시겠죠? 빵집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성장률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세계경제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경제성장률을 잠깐 논할 텐데 한국경제성장률은 다시 말하면 소비의 증감률, 투자의 증감률, 순수출의 증감률, 정부지출의 증감률의 평균이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중평균이죠. 평균적인 증감률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구분됩니다. 하나 더 붙으면 지제투자가 있습니다만 이건 작아서 무시해도 될 만큼이에요. 어쨌든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어때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락하는데 급락하는 정도도 마이너스예요. 한번 따라해봐 주십시오. 투자는 경제의 엔진이다.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투자는 뭐에 영향을 줘요? 고용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고용이 창출되기가 어렵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고용정책은 고용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정책은 투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책을 하려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서 투자를 끌어올려야만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책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 장기침체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굉장한 걱정이 있습니다. 구조적 장기침체가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방금 투자라는 항목을 봤고요. 그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소비라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소비 그런데 그 소비를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따라해봐 주세요. 평균 소비 성향 한 번만 더요.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의 개념이 뭐냐면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두세요. 소득입니다.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그냥 편하게만 말씀드리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월급 다 떼고 그냥 그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자에는 소비 지출액을 둬요. 그러면 이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주는데 소비는 더 줄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꾸준히 하락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혹시나 이게 60대 이상만의 문젠가 30대만의 문젠가 청년층만의 문젠가 그걸 구분해서 봤더니 20, 30대, 40대, 60대 이상 전 계층을 막론하고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소비마저도 회복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굉장히 거의 절대적으로 다 손을 드시네요. 내리시고요. 아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손 드시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안 읽으셨나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입니다. 달라요.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오지는 않았지만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령 인구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이에요. 만 65세 이상은 고령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7%를 넘어서면 그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영어로는 aging society. 뭐예요? 늙어가고 있는 사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4%를 초고령 사회는 그때부터는 고령 사회예요. aged society. 이미 늙은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3%를 찍어서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봐주세요. 고령 사회. 그런데 고령 사회에 진입한 여러 나라들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고령화를 강조하냐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평균 소비 성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연령계층이 어디입니까?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빠르게 하락하겠구나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됩니다. 소비마저도 구조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유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가계부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니까 소비로 이행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불안할 때는 소비하기보다는 뭐해요? 저축을 하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 작년 이맘때 테헤란로의 한 건물의 사진을 찍으면 이렇습니다. 밤 10시에 이 건물의 사무실 안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환하게 불 켜 있죠. 열일하고 있죠. 건물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건물 안을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부장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밤샐 거니까 김대리도 같이 밤새고 마무리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왔죠. 저도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경제 대국이 경제 규모 세계 12위 수출 규모 세계 6위 7위 이런 경제 대국이 이렇게 살아선 되겠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자는 거죠. 친구 간에 교제하고 연인 간에 데이트하고 나를 위해서 스포츠, 오락, 여가,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저녁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저녁 있는 삶을 살자 해서 뭐를 도입한 겁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겁니다. 도입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해외 건설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발주처가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죠. 그러면 회의를 해외 발주처랑 회의를 하는데 9 to 6 안에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주처에 맞춰야죠. 52시간 근무제가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가 일을 하는데 52시간을 지켜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러가 발생했어요. 가다가 돌아옵니까? 이게 여러 산업에 걸쳐서 여러 직종에 걸쳐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산업의 영역에 걸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기업주의 입장에선 어쨌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2018년 7월부로 300명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적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018년 7월부로 이 제도가 시작이 됐지만 처벌을 유예시켜놨어요. 2019년 중에는 처벌이 시작됩니다. 원래 2019년 1.1부로 또 처벌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또 유예시켰어요.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예시키는 거다. 유예시켰는데 어쨌든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체 기업 수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2,700만 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87%가 넘어요.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2019년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시간제 근로자인데요. 공장에서 일합니다. 나 초과 근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따뜻하게 겨울철에도 먹고 사는데 나 그러면 52시간 지키고 초과 근무수당 없으면 나는 돈 없는 전역인데 전역 있는 삶이 나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여러 노동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 끝나고 나가서 대리운전 뛰라는 것입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정책 맞습니까? 하는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사양한 다양한 그런 갈등들이 만무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19년 경제를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점이다. 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 경제의 주인공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흥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신흥국 말씀드렸죠? 2019년 경제를 만약에 노래의 장르로 표현한다면 저는 슬픈 발라드다. 라고 장르를 표시합니다. 2019년 경제의 클라이막스 슬픈 발라드의 그 정점 그것은 바로 고용없는 경제입니다. 따라해봐 주십시오. 고용없는 경제 고용없는 경제 마침 얼마 전에 사실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강연하는 길에 한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재미있었던 일입니다. mbc 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생산성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라고 전화가 왔어요.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인터뷰를 하재요. 그래서 강연 끝나고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아침에는 한국은행에서 강연하고 저녁 8시에는 한국은행을 비판했어요. 공공기관이니까 비판해도 됩니다. 지적을 계속 해야죠. 우리가 뭐냐면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외식업체 사장님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천명 정도의 직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천명 정도의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안 늘어요. 여러분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매출이 안 늘어요. 종업원을 어떻게 늘립니까? 그런데 매출이 안 느는데 인건비가 10%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외식업체 사장님의 결정은 뭐예요? 천명의 일자리를 9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은 900명의 임금을 인상시킨 것이지 나머지 100명의 임금은 0을 만든 것이다. 그럼 정말 이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냐. 아닐 수 있겠다. 그것도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여러가지 노동정책이나 여러 정책이 그대로 타겟하는 방식대로 기업들이 이행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네 대학들에서도 시간 강사 처우 개선해주자 하면서 시간 강사들에게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고 사대보험도 가입해주자.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대학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럼 대학들의 액션은 뭐예요? 시간 강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액션 그러니까 기업의 액션 경제주체의 액션이 요구하던 방식대로 따라올 것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생산성은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늘어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거예요. 3학년 8반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생각해요. 우리 우리 반 평균 성적이 85점이야. 그럼 평균 성적을 어떻게 늘릴까요? 85점 안 되는 애들을 전학 보내면 돼요. 가장 쉬워요. 그러면 평균 성적이 올라가겠죠. 생산성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열외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느는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겠죠. 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에요. 분배정책 너무나 요구된 정책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책인 건 맞지요. 그것을 파악하자는 거죠. 정책도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의 흐름을 읽고 제가 한번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가니까 강연 가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투자하지 마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 책에다 제가 뭐라고 남겼냐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일과 같다. 역시 정부도 기업도 눈을 뜨고 정책의사 결정 경영의사 결정 여러분 가게들은 투자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 없는 경제가 왜 왔느냐 첫 번째는 구조적 요인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기업 탓하고 대기업은 정부 탓하고 청년들은 나라 탓하고 다 서로 남탓하기 이거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고용이 어려운 그런 환경을 청년들한테 준 거예요. 첫 번째는 구조적 요인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내주는 이런 과정에서 산업에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도 경기적 요인 신흥국 불안하고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 투자 위축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아마도 정책적 요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기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로조건 개선은 일자리의 양이라는 정책기조와 두 마리가 토끼에 갔다.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고용주는 부담이 되니까 일자리 양을 줄이기 마련이다. 아마도 네 번째 문제는 산업적 요인이다. 산업적으로도 기업들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못하겠어 하고서 외국으로 떠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마도 기술적 요인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보시는 사진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게 고용 없는 경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 없는 경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수도 없이 많은데요. 딱 세 가지 지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따라해보세요. 고용률 그 다음 실업률 다음은 취업자 증감 보시는 것처럼 고용률이 2017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경제죠. 다음 취업자 증감 인데 취업자는 작년보다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데 취업자 증감 폭이 2018년에 10만 명이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작습니다. 고용 없는 경제죠.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도 고용이 창출되기 어렵겠구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표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 강연 50분짜리를 1분으로 줄이자면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2017년은 3.1 반짝 성장하는 해 그리고 2018년은 살짝 하락했죠. 그래서 2017년에 반짝 성장인데 이 성장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 잘 모르겠다 해서 2018년을 제가 2017년에 전망할 때는 2018년을 변곡점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2019년을 전망할 때는 하강 국면이 명확해지는 시점이라고 해서 제가 결정점이라고 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그냥 어렵다 어렵다 하면 또 더 어려워져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아니라 여러분 긴장하세요. 준비하세요. 2019년 안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어떤 기회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먼저 2019년 경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요인들을 잘 피해나가고 기회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019년 경제 전망 어떻게 2019년 경제가 들여다보이십니까? 네. 2019년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경제적 편안들이 펼쳐질지를 충분히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경제에서는 이렇게 결정점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정확히 판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경제를 계속 여러 번 강조하지만 2019년은 결정점이다. 그래서 1968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멕시코올림픽 당시입니다. 멕시코올림픽 중에 한 높이뛰기 선수가 폴짝 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올림픽 경기장에 8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기립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처음으로 등 뒤로 뛰었어요. 배면 뛰기 기술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선수가 발벌려 뛰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면 굴러뛰기 제가 여기서 굴러들일 수 없으니까 이 선수가 등 뒤로 뛰는데 세계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날 금메달을 땁니다. 후대의 모든 높이뛰기 선수의 표준 높이뛰기 기술로 정립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이 포스베리 선수가 혼자 등 뒤로 뛰었을까를 봐야 될 텐데 멕시코올림픽 전까지는 높이뛰기 경기에 그 경기 바닥에 3미터를 뛰어요. 그런데 등 뒤로 뛰는데 바닥이 모래바닥 이었어요. 그럼 등 뒤로 뛰면 다시는 못 뛰어요. 그게 마지막 뛰기예요. 그러니까 등 뒤로 뛰는 시도를 안 했었죠. 그런데 멕시코올림픽 당시에 매트가 도입됩니다. 2미터 정도의 매트를 깔아야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자 달라진 환경을 맞이합니다. 달라진 환경을 맞이하지만 모든 다른 높이뛰기 선수는 하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똑같이 뛰었지만 이 포스베리 선수만 달리 뛰기를 시도한 겁니다. 달리 뛰는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요인과 다양한 기회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기회 어떤 위험요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 한 기업 강연을 갔다가 위기신흥국 중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기신화 예를 들어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위기신흥국들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대상국 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환경이 이렇게 변화면 기업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투자의사 결정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 경제 기조가 자꾸 바뀝니다. 그럼 그 경제 기조에 적합한 경제정책 기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달리 뛰는 시도를 했듯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했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의사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달라지는 환경하에 걸맞게 맞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2019년 경제를 먼저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포스베리 선수처럼 높이뛰기 세계신규록을 갱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연자가 강연을 마치고 회전합니다. 강연을 마치고